뭐지? 그냥 여기 안에서 울고 계속 누워있고 혼자 서서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애기방이야 아닐까? 개인공간이 아닐까? 근데 여기 만약 애기방이다 그러면 좀 이런게 있긴 좀 그렇지 너무 아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네 너무 아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네 너무 아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네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 방 아닐까? 그런 것 같지 않니? 애들아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빠가 나타나서 자기가 옷장에 들어가서 숨으니까 아빠가 가뒀다구요? 아 정말? 990님 혹시 영어 좀 하시나요? 이건 뭘까? 뭔가 어둠의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앞에 전설의 포켓몬이 있어 어 잠겼다 이게 메인이네 100%지 다른 방에서 막 이런 소리 3번 정도 나면 2킬을 줄거에요 제가 그 정도 소 어 이제 그 신음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은 아마 이 문 열려있을거니까 혹시라도 공포게임 못보시는 분들은 그냥 내려두시고 소리를 10%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소리가 다 난다 고함이 다 났다 그러면은 여기 열때쯤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다 그러면은 그게 기본 예의죠 알건이 인간들아 어 어 어 어 놀래라 아버지 뭐 어디든 뭐 그냥 난리를 치시네 그냥 음 아 이 의자에 앉으셨구나 그렇구마아 지금 내가 뭐야 여기서 왔는데 이건 또 뭐죠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네 이 집은 2층이 갑이네 2층이 좀 집값이 좀 될만한 것들이 많네 자 일단은 이 방부터 먼저 들어갑시다 뭐 10개 많죠? 아버지 방 아버지 방인가 본데? 되게 좋다 여기는 멀쩡하네 바로 아버지가 안 나오네 뭐야 이것도 선대카라네 어머니냐 아버지냐 이거 엄마쪽 가야지 이거는 일단은 엄만 착할 것 같은데 아 아 설마 문이 두개야? 아 그러네 아빠부터 봐 아빠부터 집이 엄청 길어 보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게 집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되게 공포스러웠고 그리고 큰 공간으로 느낄 수 있어 충분히 안녕하세요 아 그만해 두려워 두려워 여기 두려워 미안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 엄마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롭겠냐 요즘 애기 막 때리고 그러는거 아냐? 어몽드 슬립도 보면 진짜 무서운 게임인게 그 게임도 결국 그 이혼한 부부의 그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보면 그 거기 나오는 곰인형이 걔를 계속 인도하잖아 애기 시점에서 알고 봤더니 그 곰인형에다가 진짜 그 사회복지팀이 거기다가 이어폰 같은거 이런 스피커를 넣어가지고 애기한테 막 직접 물어보고 진짜로 막 그런걸 했잖아 걔 현실적이게 만들었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애기는 부부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한 부모가 한 부모만 망가진 경우가 거의 없어 야 근데 이거 큰일났어 나가지를 못해 지금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나가지를 못해 뭐 다 잠겼네 에 내가 봤을때는 이거 100%다 피아노 막 치는거야 엄마 빡치기야 돼 이거 봐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피아노 치지말래 계속 쳐야지 계속 쳐 계속 미친듯이 쳐 이거지 조졌다 미친듯이 쳐 몰라 하하 이거 갈때까지가 일단 일 벌렸어 군에 연주를 해 오 오 오 오 쉣 더이상 피아노 못쳐 이제 집이 박살났어 아 이제 열리네 후 다른데 뭐 열리는거 있었냐 없었지? 거기도 뭐 보니까 잠 Carbon간에 있던데 아 이제 이게 열리네 아 무섭다 갈게 안녕 잘있어 어 어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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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다살다 공포게임에서 내가 강아지한테 로드킬 당할 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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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저놈의 강아지는 내가 때린 적이 없는데 저 엄마 아빠한테만 저러야지 왜 나한테 저러냐 아... 여기가 이제 엄마 공간인가 그럴걸 어? 바로 나가는 출구가? 뭐지? 이렇게 쉽다고? 갑시다 휠체어인데 꼬마애가 그렸던거죠? 주인공 여자애가 아까 거기로 왔네 다시 왔네 그 방까지 오는 길이었네 오케이 오케이 응? 쟤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저 꼬마애 나야? 어? 일로 못간다는거 아냐? 어... 그러네 제작진들 서비스 보세요 이것도 안 만들어두면은 개무섭게 못게임할까봐 일부러 무서운 코스로 배려해주는거 봐 이거 봐 기린인가요? 어? 뭐지? 어어 어어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왜 아 아 어어 어어 끔찍해 어 뭐야 아재 국방망이 날려버려 그냥 뭐 지금 비채 치인거야? 비채? 기차 비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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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좀 무섭다 야 이것좀 무서워 어 이것좀 무서워 뒤에 한번 돌아볼까? 어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문 열어 어 어 문 열어 문 열어 뭐야 이거 문이 아니야 이거 뭐 불, 불 났어 개 밀실 밀실에서 불 났어 미친... 이걸 밟았나보네? 이것과의 추억이... 저렇게 연출된 거 아닐까?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이 시각은... 로마는 위대하다 꼬마아이가 이런 것도 돌릴 수 있단 말야? 우리나라 있어 우리나라? 어 방금 야 방금 아 저거 아니야 방금 우리나라 아니야 이쯤에 있을텐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잘 안보이네 스킵 계세요 귀신 계세요 어 아 이거네 오른쪽 밑에 뜨잖아 그림 조각이 이거 찾는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걸 찾아야지 열쇠 주는거 같아 여기서 그림 다 찾아야돼 느낌 100%야 일단 이 윗방부터 다 뒤집시다 없네 아래로 내려갑시다 레고는 진짜 초등학생 때 발 보면 개아파 왜냐면 발에 그게 없어 군살이 없어가지고 보통이 다이렉트야 뭐야 아까하고 똑같은 위치네 아까하고 똑같은 위치야 다른 곳으로 왔는데 컨셉만 달라지고 구조는 똑같아 이게 지구본 위치가 이렇게 된거고 아까 왼쪽에서 내가 발견했던 데는 열리지가 않아 그러면 다른 곳을 찾아보려는 거지 뭐 잡아지기만 하고 뭐야 됐다 됐다 한 종아 남았다 어어어 빨리 뜨는게 좋을것 같다 내려가 내려가 짱아띠는것처럼 뭐 뭐죠 이제 지구본에 칼이 꽂아져잇 미친 미친 한층은 그냥 패스다 내가 봤을때는 여긴 뭐 없어 템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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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없어 어 아닌가 아 무서워 뭐야 아 여기있네 큰일날 뻔했네 그냥 뭐야 개소름 마지막 잠에 마지막 장에 화상같은거 입은 흔적이 있는것같애 사진은 다 모았어 사진은 다 모았어 흫 시점이 참 이쪽은 막혔나 오케이 음 음 응 으 으 이거는 내가 딱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 손자국은 뭐야?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오 무서워 오 손자국 봐 실시간인 것 같아 그림자가 길이 없다 가는 길이 없다 가는 길이 없어 이거 다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 올라가면 맵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진 않겠네 길이 막혀버렸거든? 혹시라도 나같은 아이가 있을까? 뭘 못찾고 다시 올라와서 헤매는 아이가 있을까봐 친절하게 길을 막아주셨네 밑에 길이 있단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뭔가 있네 그렇단 말이지 이게 뭔가 있는데 이거 이게 뭔가 여기가 뭐 해야 돼 이게 뭔가 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네 뭐지? 닫는 건가? 그 다음은 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 그 다음은 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 뭔가 내가 봤을 때는 뭐 있는데 확대하는 거 아니야? 다행히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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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와, 반전. 와, 진짜 반전이야. 이쪽이 아니었어. 이 그림자 있는 쪽이 아니었어. 이 반대편 이 밑에 쪽에 길이 있네, 여기에. 와, 이걸 몰랐네. 내가 여기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네. 얘가 지금 주인공이야. 그래, 이게 뭐. 그 다음 다시 나오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 여기도 하나의 그 작은 공간인데? 그렇다면 다시 나왔을 때 어딜 가느냔데? 여기 또 뒤에 한번 가볼까? 안 돼.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요? 그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무서운 걸 놓칠까 봐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심장이 약해서 되겠어? 강아지랑은 내가 볼 때 사이가 좋아. 강아지랑 내가 볼 때 사이가 좋고. 그대로 음... 저요? 졸라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지금. 지리고도 남았죠.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려면 무서움도 참아야지.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이거 아니야? 지금 내가 모은 그림을 뭔가 하고 바꾸는 거야. 액자로 만드는 것 같아. 아, 로스트님. 별풍자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나 너무 놀라가지고 사례 걸렸네. 아이고... 9개... 8개... 고맙습니다, 로스트님. 뭐죠? 7개, 6개... 권력 있는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개까지... 4개까지... 미쳤어요. 저건 카운트다운이 아니에요. 그냥 저거 자체로. 어, 나온다. 힘이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 다시 뒤로 갈 수 있잖아? 아이고... 와... 미친... 아니야, 아니야. 뭐해. 야, 뭐해. 아니, 로스트님 뭐해. 로스트님 뭐해. 미쳤... 아니, 미친... 와, 역대급이다. 100개... 109개... 112개... 114개... 337개... 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로스트님... 고맙습니다. 우리 로스트님도 힘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아, 여기 있네, 그림이. 조만문 크루여서 제가 뭐... 이랜저래 방송 얘기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힘들어서 싸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빨리 방송도 진짜 좋은 데로 가서 안정감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휴, 아니야. 나 그런 것 때문에 쏘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같이 게임 못해서 쐈다면 쓰레기죠, 쟤가. 어휴, 잠깐만. 미친. 드디어 이제 공포게임 냄새가 좀 나네. 이제는 막 애기 시점에서 약간 환각 공포 이런 게 아니야. 공포적인 이미지가 좀 나올 것 같아. 또다시 선택지인가? 다 했는데...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은 게... 문을 열어뒀는데... 그러네. 새로운 거네. 새로운 거네. 문을 열어뒀는데 닫혀있잖아. 그럼 뭐겠어. 뭐야. 어이, 미친! 오우, 쉿! 오우, 쉿! 아, 요새 애나벨 본 뒤로 인형이 너무 무서워 공포게임 같애. 그러... 부르지 마 부르지 마 형! 나 이번 달의 생일이야 부르지 마! 제발... 제발 부르지 마! 개끔찍해 부르지 마, 야! 그만 불러! 어, 고마워요. 어우 끔찍해지 어떻게 가 이거 미는거냐 이거? 아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이렇게 짠 어 어 뭐야 뭐야 길을 찾아내니까 길을 찾아